이러한 드디어 우와 어떡해 여기 놀러가고 싶다 토코몬 제롬이 토코몬인데 맞아 닮았어 제롬이랑 너 관심 없네? 이빨 삐죽한 것도 닮았어. 얘가 지나면 얘가 되는 거였나? 응. 얘가 지나면 얘가 돼. 내 토콘~! 개롱이 내 토콘~! 개롱이는 지나 안 할 거야. 지금이 너무 귀여워서. 어? 지금 완전 토콘 같아. 어? 너 파닥만 좋아해? 왜 또 나한테.. 잠깐만 잠깐만! 얘는 약해 얘가. 걔는 진짜 바로 찢어져. 얘 구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바로 찢어. 얘 왜? 이거 봐. 치세요. 야태. 아! 아야! 아야! 아야 하고 원래 넣었는데. 얘가 애기야. 채 하면 채야. 또 채는 아야 하면 넣는데. 얘 왜 이래. 얘가 약간 촉감이 좋은가 보다. 절대 안 넣겠다는 표정인데? 어? 낫다. 다른 거 줄게. 그래서 얘는 진짜 약해. 형아 오랜만에 와서 기분 좋겠네. 네. 파당! 오사카에 공지샵이 있어요? 어? 거기 찾아간 건 아닌데. 어디 뭐 짱구랑 뭐 이런 거 있어서 갔는데. 백화점이었는데. 한 층에는 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짱구, 스누피, 디즈니. 확실히. 백처럼 웃겨. 오랜만에 봐서 기분 좋아. 귀도 비슷해. 귀도 비슷해. 귀만 거 조금 쓴 거. 와랭. 오빠 이거 처음 봐요? 어, 실물은 처음 봐. 안 그래도 거기 오프라인 서점 가서 살라 그랬거든. 우리 또치도 있나? 있지, 또치. 일단 요. 새끼를 낳은 또치. 아, 또치. 또치. 여기 뒤에 또렁이도 있어. 너무 강아지처럼 나왔나? 사진이 진짜 예쁘다. 여기 또렁이는 관심이 없다. 오랜만에 봐서 좋은가 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길래. 좋아하네. 그치. 재룡이한테는 예뻔한 말이지, 지금. 아, 내 화장원. 지금 귀 조만간 없어지겠는데. 이거 한국에 안판대. 재룡아. 저 파당무원 살인마 아니야? 아, 너무 웃기네. 자기 건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거 한 개 남은 거냐, 지금. 아, 진짜? 얘는 진짜. 어, 타겟이 바뀌었다. 어, 타겟이 바뀌었다. 어, 놀아, 놀아. 그냥 지금 신났네. 쟤 털 잘라야 돼. 쟤도 약간 디지몬 같아, 지금. 아, 맞아. 아, 예쁘니. 아, 거기 지브리. 지브리샵이 큰 게 있어서 봤는데.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리고 여기,